1. 컨트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좀 숨겨왔던 저의 컨트롤 칸트롤 실력을 오늘에서야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답답했었죠? 많이 답답했을거라고 예상하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좋은 구지팬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컨트롤을 못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제가 깐트롤이 아닌 컨트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물과 백두사리 마르고 닳도록 아니 애국가를 또 장난으로 부른다고 아니 우리 대한민국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데 이거 장난으로 하든 뭘로 하든 뭔 상관입니까? 왜? 애국가 불러본 적 너 이 또 이 개XXX야 너 언제야? 개국심도 소또 없는 새끼가 지랄하게 빠졌어 병신같은 새끼가 닉네임은 또 이 개XXX가 이 또 이러시마야 이 개XXX야 너 형님은 1시 쪽으로 12시 쪽으로 와요 12시 쪽으로 네 형님은 그냥 미우고 들어갑니다 호흡해 그냥 미우고 들어갈게요 옷장 realise 뒤에 들어온다 저승원 끝나주고 뒤에 상시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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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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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속 삼속 올라오세요 마스리 내려가고 승방 겔라 겔라 델이 내려가고 예 나머지는 다 투어 성격으로 오세요 안에서 풍셔주면 만약에 뒷보수 형 혼자서 그냥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 좀 더 잡는다, 조금. 형이 있지, 말해 주세요. 11시 앞에 11시로 들어오면 돼. 11시로 들어오면 돼. 5시로 그냥 들어와도 돼. 5시로 그냥 들어와도 돼. 5시에 들어와도 돼요. 숙박을 부셔놓을게. 부셔놓을게. 어, 나중에 또. 오케이, 됐어. 다시 중앙으로. 부셔놓을게, 숙박하 형. 5시로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오세요. 12시 6시. 아, 그게 나쁘지. 4대10초 같다 형. 널루가 안 떨어졌어. 같이 컨트롤을 정말 잘하지 형들아. 엘리로가 떨어졌어요. 정리해 줄게 내가, 내 파티 짐 봐. 어서 주워, 주워 형. 다이차이, 다이차이, 다이차이. 딱, 다 mentre. 상트 볼 수는 없죠. 3차 서버도 좌측으로 오세요 3차 서버도 좌측으로 오세요 3차 서버도 좌측으로 오세요 근데 왜 목이 편이 쳐주는거야? 안쪽으로 오세요 고조모토 박아버려 고조모토 박아버려 고조모토 박아버려 고조모토 박아버려 고조모토 박아버려 센스 뒤에 많이 있고 왔다 6시쯤 보이나 고조모토 박아버려 고조모토 박아버려 고조모토 박아버려 이 부분은 수수룩들은 악마팀의 기준으로 싸우죠 외성문 앞에서 싸우세요 오이 스페인 스페인더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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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는 아무도 안 쳐가지고 나아는 좀 때려주세요 나아는 왜 안 때려? 팍 썩어 팍 썩어 다 배려해서 다쳐 걸어오세요 같이 갈게요 좀 쉬었다 가세요 예 출발하지 마세요 다 모인 거 같아요 예 갑시다 갑시다 6시 쪽 그 그 붙여도 움직이지 말고 12시에 한국 혜리 힘줘 주세요 수호타 나 안 치 나 안 죽이니까 괜찮겠어? 나 기사인데 괜찮겠어요? 나 안 치니까 나 가다가 놔둬는 거야 형들 이거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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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기 괴롭히잖아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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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어? 어 뭐야? 네 수고하셨어 뭐야? 아 네 공성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정말 힘든 공성전이었네요 저의 지휘와 현명한 판단 등등이 아니었었더라며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하지만 현명한 제갈량 같은 작전으로 적혈들을 소통하고 성을 차지하는 에 아니 그러니까 72 니가 하는 거야 아니면 형이 줘야 되는 거야 이 꼬고 반띵 그래 이거 솔직히 말해서 너 땜에 이거 연금 이거 영웅 연금도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땜에 영웅 연금도 하게 된 거니까 반띵은 확실하다 나 어떤 것을 알았을까 너 나에게 불일이냐 자 축하한다 야이의 심장이 박혀버렸다 축하한다 팀엠아 5짜리가 0짜리로 변하는 마술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갑자기 존나 열리네 아 열린다 아 진짜 이렇게 열릴 줄이야 아 존나 열린네 너 어떻게 닫지? 알았어 알았어 파팅 해줄게 어떤 걸로 할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이거 무조건 나오거든 팀엠아 1번 2번 멘트해라 2번부터 갈게요 자 2번부터 간 거야 아 너 그라시아 두고 나왔어 2번부터 갔다고 2번부터 갔다고 자 이제 1번 갑니다 자 이제 1번 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 신화영웅 속이라도 제발 날 거여 아 신화영웅 속이라도 어?! 5번 갑니다 3번 갑니다 3번 갑니다 3번 갑니다 6번 갑니다 4번 갑니다 야 진짜 2번부터 가서 천만다행이다 콕될 뻔했다 아니 형들 인정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2번부터 간다고 얘기했잖아 형들 이거는 정당한 거야 내 거야 다 내 거 나 시X제 해버릴게 그냥 야 나 이거 안 써 야 이거 니가 가져가 그냥 팀에나 너가 가져가고 야 나한테 200만 원만 줘 야 그냥 나 이거 나 데리고 너 갖고 가고 나한테 200만 원만 줘 오케이? 그래 정리하자 나 필요 없으니까 나 7개나 있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니가 갖고 가고 200만 원만 줘 아니다 그냥 뭐 동생이고 하니까 100만 원만 받을게 형이 그리고 진짜 NC 관계자분들 여기 변신 카드는 플래티넘이랑 플래티넘 데스나이트랑 바포메트 해가지고는 도전할 수 있는데 인형이랑 선물은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아 시발 이런 거 닮았냐 어 나주기로는 등기죠 조롱 해버리죠 아 사이즈가 있잖아 3점법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렇지 3점법은 나를 실망시키지 빼고 있다 3점법은 빅보스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3점법은 빅보스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거거든 하나만 더 그렇지 깔끔하게 그렇지 몇 마리이냐 그러네요 2점법은 빅보스를 실망시키지 아이고 자시발 미처 제발 신화 한마리 막 오면 전설 한마리 딱 또 신화까지 딱 까면 좋겠다 하하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좀 돌아 하하 아우 진짜 이게 말이 되냐